야? 아 이거.. 아 안좋아 이 총 아.. 역시 파이프야 파이프는.. 다락을 해봐야 파이프야 아.. 풀강인데 이게 지금 파이프로.. 보일 수 있는 스나이.. 아이.. 스나이퍼 라이플인데 이거? 잔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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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향은.. 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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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에요 아리에요 오! 미스터붐? 미스터미스터붐 빨리와 이 여자 옷 입혀줄 수 있나? 안되네 자아 발사 야아야야야.. 뭐해! 뭐해! 세븐잉 디액티베이트 띵띵땅 그만해? 알았어 나라가자 어서 오는 알아 잘 못놨네 응 파워하마 아 얘네 이거 안걸려? 어 등목하시나봐요 어우 시원하겠네 여름엔 등목이 짱이지 해제된건가? 호스탈 센서 리딩 detected 서프라이즈 예 트랙 컨트롤 액티베이트 예 서프라이즈 마더 꺼 대굴로 빡샷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아 이거 힙파이어로 해야겠다 파워하마 아 지금 파워하마 입어서 그래요 파워하마 파워하마 벗으면은 액션감 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렇게 할라구요 호호호 호호호 아 무게가 또 호호호 음 파워하마 파워하마가 호파 호파가 맨 오 호호호 띠리띠띠띠띠 디븐 하마 세이브 아니고 그린 아니고 이너 이너 아니란 얘기네 하나 G는 맞는것같다 G는 맞는데 일단 횟수 회복해야되 이거 할라면 이렇게 엠 띠리띠띠 띠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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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디갔어 2분의 1? 따져보자 G는 맞아 그죠? G는 맞아요 G는 확실한데 G A 갱스 아니야 갱스 아니야 갱스 아니야 갱스 아니고 겁스? 이건가 겁스 이거네 이거 이거네 나름 재밌어 이거 근데 나중가면 귀찮겠지만 사망할게 나름 상대방 사망할게 나와봐 제가 상대방을 할게 사랑해 29%? 내가 간다 그냥 쇼핑몰 송버드? 와 몸매가 대체 방사능 퍼진 이 낙진세계에서 산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파이퍼 데려오니까 잔말이 많냐 유우 비전코 나의 것 같은 은근슬쩍 섹시코드를 넣어놓은게 저런 것 같애 안할려나? 안할수도 있고 제 옷을 만약에 다 뺏겼으면 벗겨야 정상이잖아 그지? 맞는 말이야 뭐지? 내가 근거지로 써도 좋을만큼 상당히 좋은 지역이래 누구 방종했구나! 사람이 급속도로 넘어졌으니 할로윈? 할로윈 메쉬? 할로윈 메쉬는 뭘까요? 깜짝파티 같은건? 벌써? 아니 뭐 안먹었어요 야 뭐 안먹었다고 거참 난민들이 오셨군 흠 308 안먹냐구요? 어디? 안먹어대 308 탓 넘쳐서 버퍼 한번 먹자 버퍼 한번 먹어도 감당이 안되네 익스퍼트 급여 아씨 아 아 스위치 보드 아 타이퍼가 저거 해킹할 줄 아나? 어? 현대가 있을텐데 이거 쓸모없구만 떡테이프 동력을 데리고 와야되나? 그건 아닌거 같은데 길이 딴데있어? 아 그렇구나 오케이 비밀..비밀문인가? 어디있을까요? 이건 아니겠지? 밸런타인이 문제가 아니라 문이요? 완전 잠겨있어가지고 열수가 없네 그참 뭐건네 흥차간 여기가 아야야야야 흐 으아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아 뭐야 흐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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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이 일상적이지 점점 잘중인다고 함이자 방금 전세계에 시켜보는 방금 논란한 방금 낭비는 방금 논의의 보전 encryption 방금을 새로 비싼지 방금 대신 방금 원한 생명입니다 방금 전세대가 전세계에 시켜보는 찾는다! 오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야꼬라 어 안 죽었어 동료가 건드린 거야? 근데? 어 오른쪽에 적이 없었는데 왜 터졌지? 어? 잡지? 마약 하시다 죽으셨네 탄약 막 쓰는 타입이 아니라 탄약 막 쓰는 총은 탄약이 막 나와요 탄약을 막 안 쓰는 총은 탄약이 막 안 나오고요 10미리탄은 흔해 이거봐 16발씩 나오잖아 또 난사 가능합니다 야 파이퍼가 있었어 깜빡했송 16개 야 이거 우리 저기 뭐지 누구냐 아줌마 좋아하시겠네 야쿠르트 아줌마 환장하시겠네 너무 좋으시겠네 이거 가져가실게 많아 여기서 에너지셀 엄청 많이 먹네 에너지셀 얼마나 있지 지금 어딨어? 어딨어? 어떤거지 아잇 이거 담배값 담배값 많이 주워놓으세요 귀합니다 다음에 이거 펜 데스크펜 이거 좋아요 정크 정크 전문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리고 그 뭐야 핫플레이트 그것도 좋아요 담배 담배 성면 얘네들은 뭐 하는게 없냐 신스 리더가 뭐 많이 주는구나 그 다음 병은 유리로 사면 되구요 원더 에이 원더글론가 이거 아무튼 이거 풀 풀은 꼭 뒤셔야되요 접착제라서 초반에 필수입니다 필수 빠르게 빠르게 모드 저기 할 때 좋아요 와우 빠르게 모드 기다리 기다리 기다리겠다 팜이 안됐어 대화하면 또 문 닫힐 수도 있으니까 오호 배터리 뭐야 액셉트 애색트 애색트 액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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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치 액셉트 만들어진 고양아 이제 천 생활 이게 힘 액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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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쩌네 10mm 권총인데 노광상태에서 27 데미지면 엄청 센거다 무슨 프로토타입 먹었어요 오일캔 오일캔 필수 왜냐하면 오일하고 플라스틱 스틸하고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꿀입니다 맞나? 아무튼 왜 아 체크해봐야겠다 오일캔 필수 오일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오일 넣게 주나 음 음 음 됐죠? 새로 얻은 총? 지금 약해서 못써요 지금 약해서 못써 풀강 하우스자 여기 아까 파밍 안했거든 터미널 그럼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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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가끔 캐스트 쌓는다 그러네요 중요한거가 이쁘다 이거구나 아니 근데 친밀곤총은 보통 탄속이 빨라 연사가 빨라 그래서 캘로그는 연사가 너무 내려서 쓸모가 없어 크로스 비슷한걸 해야돼 그라스 하나 그러면 R이네 R 아냐아냐 R이나 SS 잘못했네 저걸 할게 아닌데 만약 R이라고 하면 근데 R은 아니야 R들어가는게 없어 S네 끝에가 S인데 픽스? 아 C 다시 음 음 음 에이스? 음... 응? 응, 제임스 아니, 안 기다리고 싶은데 티가 안 울려 뭐해? 아니, 이 아줌마가 뭐해? 뭐해? 뭔데님 천냥 감사합니다 뭔데님 천냥 뭔데? 맨날 천냥 뭔데? 캬 재밌다 아니, 시청자 물음뼛 치는게 너무 웃겨 시청자 물음뼛 치는게 너무 웃겨 아아 콕 샛 왓? 뭐에요? 내 전문이지 네 사이로 프랙 마인 새총? 아, 업글 하고 쓰자니까 약해 지금은 무지막지하게 약합니다 뭐야 이거 열지... 열지 말라고 나가야 된다고 올 척이 없네 에이차이 이제 אר피 었시 넘 방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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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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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흥 저거 뭐 군것질거리 먹고 싶습니다 더티워더 그리고 클리너 세제 이거 꼭 먹으세요 세제가 이게 그 뭐지? 뭐 암튼 약품 만드는 데 쓰거든요 몰라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라드 어휘였나? 암튼 뭐 그쪽 계열일거에요 필수 위스키 하나 빨자 술 한 명도 안 먹었나? 아 된장 하나 버려야겠다 피스톨 하나 버리지 뭐 피스톨은 좀 그렇고 이거 보드 버리자 안 먹어도 되는 걸로 말해줘 안 먹어도 되는 거 레이더 아머 계열 예 레이더 아머 파입 레이더 아머 정도? 레이더 아머 오 으 예 필Fire 으 으 네 야 D 액티베이트 했는데 뭐야 핫플레이트 무기가 무거운데 응겨야 겠어 에? 벌써? 다 앉아앉았네 버퍼와 상담 넘어가야 돼 임시 400 상태 10미리탄 아껴야 겠다 어차피 저거 딜리버리 쓰려면 딜리버리가 아니라 저희 딜리버러 배달꾼 딜리버리 딜리버리 오 마이 딜리버리 어흥